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길에 많은 의견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현장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중에 이제 몸공부, 머리공부, 마음공부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몸공부가 뭔 것 같아요 몸공부 애터미로 따지면 저는 실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경험들이 몸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공부를 많이 해야 맷집도 커지고요 여러분들 거절 많이 당해야지 나중에 거절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공부를 많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스, 로열 리더스가 돼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로열 리더스까지 오고선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제 파트너들 중에 저는 알잖아요 아 이 친구는 머리공부를 많이 한 친구 이분은 몸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머리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강의가 더 좋게 들리고 머리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상담하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머리공부랑 몸공부를 같이 했으면 괜찮은데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머리로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터미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오면 머리가 팡팡 돌아가시는 분들은 막 생각이 많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 같고 근데 막상 2개월 3개월 4개월 근데 그러면서 막 현장을 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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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배워가요 그런데 머리공부만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안내하세요 본인의 머리 생각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현장 경험이 되게 많았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머리공부 하면 뭐예요 사람이 안 나오는데 머리공부만 하면서 몸공부가 많이 안 되는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좌우에 파트너가 나온 케이스 좌우에 너무 빨리 파트너가 나와버리면 이제 몸공부를 안 하고 자꾸 머리로만 가지고 이분들하고 아니면 일을 잘하는 좌우에 파트너가 나와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이제 있긴 있었는데 파트너들도 파트너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들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해보고 알려드리고 해보고 알려드리고 저도 그랬었는데 미친 파트너가 소실적에서 잘 안 나왔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아니면은 미친 파트너가 있었지만 제 목표에 못 미친 걸 수도 있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원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파트너만 믿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답답한 놈이 몸을 파야지 그래서 계속 또 사람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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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몸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요 절대로 머리로 따라갈 수 없고요 머리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애터미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나중에 리더스가 되고 로열 리더스가 돼서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내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수록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이제 어떤 순서대로 어떤 단계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성공의 8단계 A코어 리스트 많지만 오늘은 이제 성공의 8단계 A코어 리스트는 기본이고 이걸 약간 추격해서 그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애터미의 성공의 길 애터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저는 애용인 것 같아요 애용 제품 사용 아니고 애용 근데 여러분 애용이요 하루아침에 돼요? 일주일 썼다고 애용자 아니에요 내가 애용자가 되기 위해 최소 3개월이 걸려요 여기에 푹 빠져야 되거든요 제품에 제품에 푹 빠지는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사업자분들은요 대부분 애용을 하다가 사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당을 받아 먹고 애용을 하다가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소개를 하고 거기 수당이 발생해서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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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아보다가 6개월 1년 애용한 지 1년 2년 만에 사업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가끔 애용자가 아닌데 사업적 비전만 보고 사업자가 되신 분들이 이게 가끔이에요 저는 사실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인데 다행히 저는 애용자였어요 원래 애터미 제품을 3년간 쓰다가 3년간 쓰고 수당도 받아 봤는데 애터미 사업할 생각은 없어요 처음엔 있었죠 처음에 제품을 바꿔 쓰고 수당이 한 번 탁 맞았더니 이게 사람이 어 이거 뭐지 이거 돈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세미나 안 다녔어요 엄마가 강의 들어보라고 해도 안 들었어요 왜 내 머릿속으로 좌우 사람 달아서 30-30 맞으면 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세미나가 뭐가 필요해 그냥 소개해서 돈 들어오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명단을 작성했어요 명단 작성 이런 건 몰랐는데 전화하면 회원 가입해 줄 것 같은 친구들을 적었어요 10명 정도 10명 좀 안 되게 적으니까 10명 안 되더라고요 얘는 해줄 거야 왜 나랑 친하니까 내 말이라면 무조건 해주니까 그런 친구들만 적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전화를 했죠 첫 번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야 이 제품 진짜 좋아 써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돈 들어가게 해줄게 나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뭔데까 야 일단 회원 가입해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다 단계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 단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 물건 샀었더니 돈 들어왔어 그러니까 야 그게 다 단계야 너나 해 이러면 끊더라고요 두 번째 전화를 했어 똑같이 얘기했어 야 회원 가입해봐 너 아무것도 물건 안 사도다 내가 돈 들어가게 해줄게 다 단계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단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세 명한테 거절당하고 나니까 네 번째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업할 마음을 접었어 그리고 계속 애용자만 했죠 제품만 썼어요 제품은 다른 거로 못 바꾸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만약에 그때 세미나를 갔다면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사업을 했을 텐데 그냥 애용하다 30대 30 맞아보고 수당 들어와 보니까 그 7만 원의 비전을 보고 주변에 전달하니까 거절당하고 나서 에이씨 드럽고 치사하다 내가 6만 원 7만 원 보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용자들이 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30대 30 맞으면 7만 원 들어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세미나를 초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제대로 알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미나 초대하는 것까지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애용자들 중에 후보를 추리세요 초대자 명단을 왜냐하면 애용자들이 세미나에 와서 비전을 봤을 때 속도가 빨라요 이미 애용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있는 애용자가 아닌데 회사를 알아보고 제품을 알아보고 세미나에 왔다가 비전을 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또 잘못 관리하면 사업을 금방 그만둬요 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애용자로 만드셔야 돼요 사업적 비전을 봤는데 애용자가 안 되면요 매출이 안 올라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터미 비전을 알아먹고 감당할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알곡을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 알곡을 찾아내는 방법이 저는 일단 첫 번째 세미나 세미나에 오는지 안 오는지 사업은 하겠대 근데 계속 세미나에 안 온대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한대 막 애터미 비전 봤어 확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한대 내비 두세요 어차피 성공 못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제가 오토팜에서 정도까지 왔을 때는 세미나에 초대를 했는데 안 온대 아직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겠대 세미나에 안 온대 그럼 여러분들은 딱 단판 지으셔야 돼요 세미나에 안 오면 성공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다녀보세요 그래도 자기는 안 가겠대 시간이 되는데 안 가겠대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우리 일은요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세미나 안 다녀도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안 나오고 오토팜 회사까지 되시는 분들을 좀 봤거든 근데 세미나 안 나오고 임페리얼까지 되는 분은 못 봤어요 세미나 안 나오고 로얄리더스까지 들어가시는 분은 못 봤어요 결론은요 세미나 안 나오고 성공은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안 나오는 사람을 애써서 관리하지 않아요 물론 관리할 사람이 없을 땐 관리하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 사람 관리하면서 세미나에 나오고 미쳐서 애용하는 사람 나오면 미친 사람한테 더 붙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날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씨앗을 찾으셔야 돼요 계속 씨를 뿌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씨를 어디에 뿌리셔야 돼요? 세미나로 뿌리세요 세미나에 씨를 뿌리시고 세미나 왔다가 알아 먹나 못 알아 먹나 내 얘기를 듣고 알아 먹나 못 알아 먹나 아니고 세미나에 와서 감동을 받나 안 받나 이걸 보시는 거 세미나에 와서 감동받으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세미나가 열정주의 근데 가끔 세미나에 오는데 아무 감동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가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이 자리 없는 현장을 보면서 막 비전을 보고 와 진짜 애템이 대단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본인부터 부정적이에요 세미나에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파트너를 초대하냐고 그런 분들이 사업이 저는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다 초대하라고 했어요 대신 자리는 없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왜? 자리 없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어차피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분은요 자리 없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네 이번 주에 거절 연심당하고 휘포졌는데 말씀드리니 저도 2년 거절에 당연한 거절로 고민했네요 거절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스를 쉽게 하면은 우리 사업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냥 뭐 칫솔 사줘 치약 사줘 이것도 거절한다 그 친구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친구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품은 사줘요 사업하자는 거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 누가 보험하자고 그러고 뭐 어디 방판하자고 그러면 거절 안 해요 똑같은 거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거절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세미나에 오는데 이제 막 차가 주차를 못해서 밀려있으니까 제 시간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늦은 그 시간에 하필이면 회장님이 이 주차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 주차 막 차 밀려니 나가셔서 막 차를 정리하시면서 회장님이 막 거기서 그러신 거 보신 거예요 더 감동을 받으셔 세미나의 감동보다 거기서도 감동을 받으셨어 회장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오셔가지고 사업자들의 걱정을 하면서 현장을 정리하는 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감동을 느끼실 분들은 느껴요 어디에도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느끼고요 어디에도 부정을 떠신 분들은 떠세요 저는 저희 팀들도요 신교도 자리를 못 줬어요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빈자리 앉으세요 그냥 빈자리 보이면 그냥 앉으세요 그래서 메뚜기 여섯 번이나 자리 바꿔서 다니셨다고 그래서 제가 간이의자 준비 오라고 했거든요 간이의자나 돗자리 깔고 앉으세요 돗자리가 더 편할 수도 있지 간이의자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쫙 깔고 돗자리 쫙 깔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저는요 지금 여기 자리 필요 없습니다 방석 하나 준비하는 거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다 제 파트너들이세요 우리 팀은 이미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에 버스가 몇 대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리는 다 없었어 40명 왔는데 자리표 3장 50명 왔는데 자리표 4장 30명 왔는데 자리표 2장 제가요 이렇게 표를 못 구한 게 처음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표를 되게 잘 구하거든요 이번엔 모든 팀들이 자리가 부족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오프라인 했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자리를 구해드렸어요 파트너분들 그때는요 소문이 들라서 갑자기 오프라인이 시작돼가지고 잘 몰라서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자리 없으니까는 못 가 못 가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팀은 자리 없어도 일단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다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소문이 난 거야 한 달이 안 됐는데 소문이 나니까 막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온 거죠 자리가 모잘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천석을 깔았는데 7천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6, 7천 명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록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그냥 밖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요 유튜브로 보더라도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트너들이 딱 앉혀놓고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제가 9년째 세미나를 가본 결론이에요 저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 끝나고 오프라인 바로 시작했을 때도 남편이랑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 전에 제 파트너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임페리얼 되셔도 오실 거죠 그래서 내가 네 갈게요 그랬습니다 파트너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거잖아요 가야죠 제가 특별히 해외 일정이 있거나 이러지 않을 때 다음 주 석세스는 못 가요 호주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석세스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도 워크샵 끝나고 석세스 같이 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까 애용 얘기하다 또 현장으로 넘어갔네요 어쨌든 애용부터 먼저고요 애용하시는 분들 이 열정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반응이 이제 나뉘어요 아 나는 계속 애용만 할래 그런 분한테는요 어떻게 야 그래도 알아봐 그래도 사업해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0명한테 전달해서 10명이 다 사업을 하나요? 안 해요 100명한테 전달해서 한 명 사업하면 다행이에요 아니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애용만 할래 그러면 그러면 소개시켜줘 넌 애용만 해 부담 갖지 마 너 나 나중에 천만 원 벌 거다 내가 천만 원 벌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야 돼 소개만 시켜줘 왜? 애용자들한테서 소개가 나와요 애용자들한테서 그래서 여러분들 애용자들 관리 잘 하시고요 일단 애용자를 애용자부터 세미나 초대 우선순위로 넣으세요 자 애용자가 아닌데 세미나에 왔다 돈을 벌고 싶어서 세미나에 왔다가 비전을 봤어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단계가 원래 애용인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 첫 번째 알아봐서 비전을 봤어 그 다음 두 번째 애용 시키셔야 돼요 1번 2번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알아보기예요 첫 번째 단계 애용 두 번째 단계 알아보기 알아보고 애용하실 수도 있고요 애용하고 나서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가 알아보기예요 알아보기 뭘 알아봐야 돼요? 회사 그리고 CEO 우리 CEO님 이렇게 이 난리인데도 현장 나와서 주차 관리하시고 이런 CEO가 어딨나 그쵸? 정말 멋진 그리고 저희 애터미가요 6월 10일 날 소비자 권익 대상을 받았대요 상을 또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하는 기업한테 주는 상이래요 6월 10일 날 소비자 권익 대상 받은 그런 회사예요 우리 회사 자랑할 거 너무 많잖아요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돼요 애용하면서도 그냥 써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화장품 저 오늘도 앱솔루트 얼굴 광이 나잖아요 팩 오랜만에 어제 한 번 했는데 얼굴 광이 나잖아요 앱솔루트 세종대왕상 기술상 중에 제일 좋은 상 그게 무슨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받은 게 아니라 애터미 화장품이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CEO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아보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미나 한 번 왔다 가서 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알아보냐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누가 거절하면 거절해라 넌 부자되게 글련대 나만 부자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애용하고 알아보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애용하다가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애용 안 하고 알아봐서 사업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애용이에요 애용하고 알아보기가 초기 3개월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애터미 사업한 지 3개월 안 됐다 내가 애용자인가 제대로 알아보고 있나 이 두 가지 확실히 챙기시고요 나는 애터미 사업한 지 6개월 넘었어 넘었는데도 아직 내 안에 확신이 없다 덜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절하는 이유는 못 알아들어서라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부자될 팔자가 아닌 사람 멍청한 것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제 속으로 속으로 아 겉으로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모질이 모질이 모자라가지고 이것도 못 알아 듣는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 아 난 너무 똑똑해 이러면서 여러분 애터미 수익구조 무한단계 무한루적 이거 알아들으신 분들 똑똑한 거예요 나는 이거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도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답답해요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박덩철 임페리얼 님이 찰떡같이 비교해 준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만 원짜리를 딱 줬어요 근데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만 원 갖고 가래 그러면 화가 나요 황당해요 황당한 거지 지 좋으라고 도와줬는데 막 가져가라고 저는요 애터미를 거절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 성공하자고가 아니라 본인 인생 잘 되라고 애터미 정보 줬는데 4천 원짜리 치솔 쓰지 말고 990원짜리 치솔 쓰라고 정보 줬는데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써 너나 써 하는 게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불쌍한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너는 비싼 거 쓰고 돈도 벌지도 말아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안타깝죠 기도하세요 전 기도해요 기도가 차면 일이 일어나겠죠 지 맘의 법칙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칙이에요 말하는 건 내 맘 말하는 건 내 맘 다 얘기하세요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이에요 지가 하기 싫다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제가 현장 경험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내? 다음 사람 아내? 다음 사람 아내? 다음 사람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한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근데 이만큼 관심을 보여 붙어야죠 조금만 관심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자주 만났어요 예를 들자면 제품에 좀 관심이 보인다 그러면 이 제품도 제대로 써야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제품 안내 좀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한 3개월 만나면요 저랑 한 3개월 만나잖아요 나중에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무조건 그 시간을 지켜야죠 혹은 돈에 조금 관심이 있어 아니면 돈이고 제품이고 되게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거절은 안 했어 초대하면 또 와 세미나는 안 와 저는 이런 경우 홈미팅을 열어가지고 초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홈미팅 내가 애터미 홈미팅인데 오세요? 그러면 안 와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 짜는 거죠 이 언니를 어떻게 초대할까 이 아줌마를 어떻게 초대할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바쁘니까 저는 시작하자마자 판매사 갔기 때문에 에이전트 시절이 없었어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만 에이전트였고 저는 사업을 결심한 그날 판매사를 도전했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판매사였어요 제 판매사 시절에 판매사 하고 두 달 있다 팀장 갔으니까 제 팀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팀장 시절에 제가 이제 아줌마한테 컨택하면 마사지 한 번 해주고 제품 괜찮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 근데 한 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사업을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초대로 뭔가 이 사람한테 비전을 줘야 되는데 센터에 오르니까 안 와 세미나에 오르니까 안 와 왜냐면 그 정도 비전은 관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에 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설문조사 제품을 써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써보시고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방법을 많이 했었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 같은 경우 마사지 한 번 해줘서 친해진 경우는 네 명 모으면 내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언니도 공짜로 마사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언니가 세 명, 네 명 모으면 그 언니도 공짜로 마사지해주고 선물 주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만나야 되잖아 자주 또 뭐 머리를 짜는 거예요 없는 미팅을 만들어요 홈파티를 언니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파티 있는데 올래요? 홈미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사실 파티도 없었어요 그냥 그 언니 때문에 만든 거예요 막 파티 초대장 같은 거 만들면서 어 제가 우리 냄비가 새로 나왔는데 이걸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 언니도 와요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서 언니가 왔어 파티 몇 명 제가 두세 명 더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초대한 사람이 그 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언니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어 언니 한 두세 명 오는데 언니도 시간 되면 오실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갈게요 그래서 근데 초대가 더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집에 딱 들어왔어요 어 왜 아무도 없어? 왜 나밖에 없지까? 어 두세 명 오신 그 약속돼 있던 분이 오늘 아침에 다 펑크가 났네 알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메디쿡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음식 해주니까 그 언니가 원래 아메이 냄비 쓰던 언니였어요 보더니 또 냄비를 주문했어 아니 저는 그렇게 근데 그분 사업 안 해요 아직도 사업 안 해요 소비자만 해 근데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제 밑에 파트너들은 꾸준히 관리해서 사업자가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 언니처럼 이 언니도 제가 한 3개월 관리했는데도 끝까지 사업자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파트너님은 제가 9개월 관리해서 사업자가 되셨고 그 밑에 있는 친구도 몇 년 제가 몇 개월 관리해가지고 사업자가 됐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해요 또 그 밑에 있는 분은 한 번에 세미나 듣고 사업을 결정하신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시간이 되는 한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하게 애용을 시키거나 알아보게 하고 나도 애용하고 알아봐야 되고 이 단계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복제하는 거예요 자 애용하고 알아봤어요 애터미 사업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목표 설정 혹시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은 하는데 나는 목표 없이 그냥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방판회사나 네트워크 회사들 목표가 다 있어요 한 달 마감, 일주일 마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스스로 목표 정해야 돼요 세세마를 목표로 하든 세일즈를 목표로 하든 하루에 10명 만나는 걸 목표로 하든 5명 만나는 걸 목표로 하든 30만 포인트 하는 걸 목표로 하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옆 사람 보고 목표 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세일즈가 목표였고요 세일즈 유지를 전후반기로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유지를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제가 한 4번인가 놓쳤어요 힘이 빠졌었어요 저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다시 마음 먹고 또 하고 힘이 잘 안 나는 거야 한 2, 3개월 정도?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안에 오토판매사 되는 게 목표였는데 6개월 동안 전후반기로 판매 수준이었는데 오토판매사가 안 된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경험과 실제가 달라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저는요 제가 단 한 번도 목표 설정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매출 올라오는 거 봐서 판매사 가고 매출 올라오는 거 봐서 파트너가 판매사 간다고 하니까 팀장 가고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상담 제대로 못 해주고요 파트너 목표 설정 잘 못 해줘요 여러분들부터 제대로 목표 정하고 가세요 6개월 안에 오토판매사가 못 됐지만 그래서 살짝 힘이 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끝난 게 아니니까 6개월 안에 안 됐으면 7개월 안에 되면 되는 거고 7개월 안에 안 되면 8개월 안에 되면 되는 거고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는 전후반기로 세일주의지 하면서 열심히 물건 전달하면서 소비자를 찾으면 6개월 안에 오토판매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6개월 만에 오토판매사 1년 만에 오토다이아 그리고 2년 만에 리더스 클럽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오토판매사가 되는 건 이루지 못했는데요 1년 됐을 때 넘치는 오토판매사가 됐고 제가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토다이아는 아니었어요 제 목표가 1년 안에 오토다이아였기 때문에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하자 이게 제 목표가 된 거예요 제가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즈를 갈 파트너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하루에 3군데, 4군데 지역을 다닌 적도 있어요 미팅 하느라고 세일즈 갈 사람 찾느라고 월말하고 초에 바빠요 사람 찾으러 다니느라고 월말, 월초에만 바쁜 게 아니라 보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찾아서 다이아 시작 요이 땅 세일즈 2명 2명 보내고 난 다이아 유지하고 15일 있다가 시작이 아니라 이 15일 동안 그 다음 파스 유지한 사람 찾으러 또 다녀야 돼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만 바쁜 게 아니라요 계속 바빠요 계속 전후반기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뛰니까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연봉 1억 연봉 1억 벌고 싶죠 월 5천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 월 5천 벌고 싶다 5천 2억 이러면서 막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막연한 목표가 아닌 명확하게 내가 한 달에 5천을 벌고 싶으면 언제까지 5년 안에는 뭐가 될 것인가 3년 안에는 뭐가 될 것인가 2년 안에는 뭐가 될 것인가 1년 안에는 뭐가 될 것인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죠 혹시 아직 그런 목표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잡으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오토세일즈다 다이아예요 만약에 아니면 뭐 샤론이에요 그럼 나는 샤론 유지를 오토세일즈인데 샤론이야 그러면 샤론 유지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목표 다이아 유지를 목표로 잡아야지 그런데 나만 오토세일즈고 사나이 오토세일즈가 한 명도 없어 내가 다이아 유지를 잡는 게 너무 목표가 힘들어 그래서 목표를 안 잡아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목표가 힘들면 파트너 한 명씩 세일즈 만드는 거 목표로 잡으셔야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만들다 보면 오토세일즈 아 오토다이아 되잖아요 그 파트너들이 세일즈 목표를 안 잡으려 그래 그럼 샤네마 파트너들이 샤네마도 목표를 안 잡으려 그래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표 잡을 파트너 찾으러 다녀야죠 코로나 때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진짜 파트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뭐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줌도 몰랐을 때 전화통화만 하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는 파트너가 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미팅하고서는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에이전트 판매사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단지 돌린 거예요 전단지 전단지 돌리고 그때 막 슬림바디 챌린지 이런 거 해가지고 컨택해가지고 컨택한 분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아무도 나하고 만날 사람은 없는데 신규 컨택해서 신규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했어요 전 지금도 새로 가입하신 분들 미팅 제가 가요 적어도 제가 제 중간 리더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로열이 현장은 너무 열심히 뛰는 게 비전이 안 된대요 저는 왜 뛸까요 뛰는 분들과 안 뛰는 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파트너를 사랑해서 아니요 제 목표가 안 끝났잖아요 제 목표가 안 끝나서예요 물론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겠죠 근데 목표가 없이 하지는 않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임페리얼 마스터라도 현장을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뭔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본인의 목표든 파트너의 목표든 아니면 삶의 목표든 삶의 어떤 비전 있잖아요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목표가 영웅구원이거든요 첫 번째 목표가 그러니까 아마 임페리얼이 돼서 계속 현장을 다닐 거예요 임페리얼이 돼서 전도하면 더 잘 먹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임페리얼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잘 먹히지 않을까요 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요 전 그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탓할 것도 없죠 그냥 그 삶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목표 없는 인생은 살지 맙시다 꼭 애터미가 아니어도요 생의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반드시 정하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큰 목표를 정하시고요 네 번째 단계는요 이 목표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목표 나는 3년 안에 월천댁이 될 거야 이렇게만 잡아 놓으면요 행동 목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 한 달 목표 우리 회사는요 보름 단위이기 때문에 보름 목표가 중요해요 한 달 목표 보름 목표 일주일 목표 하루 목표 이걸 정하셔서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맨 처음에는요 목표를 제가 좀 무식하게 잡는 편이에요 하루에 전단지 100장 돌리 처음에는 10명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잡았어요 10명 회원 가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100장을 돌리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센터가 아침 조회가 있고 오후 2시에 강의가 있었고 중간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조회 끝나고 전단지를 들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 한 시간 만에 다 뿌렸어요 왜냐면 다 받고 그냥 지나가 물어보지도 않아 그게 벌써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100장 돌리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받고 처음에 계속 전단지만 돌리다가 이 전단지 돌리는 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안다니까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단지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단지를 받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그 사람들의 연락처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게들 왜냐면 가게는 찾아가면 항상 거기에 있잖아 그래서 콜드컨택 다니면서 업소를 많이 들어갔죠 가게에 많이 들어갔죠 들어가 사장님들한테 전달하고 그럼 두 번째 날 가면 또 있잖아요 하루는 커피 믹스 하나 드리고 오고 그 다음날은 유산균 그 다음날은 비타민C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소비자 많이 찾았어요 그들 중에 사업자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몇 케이스 안 되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나는 부업자야 저의 부업자 사장님 중에 한 분은요 회사를 다니세요 사람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분 지금 한쪽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분의 컨택으로 그분은 하루에 두 명한테 애터미를 전달하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바쁜 날은 그냥 회사 앞에 편의점에 가서라도 전단지 드리고요 근데 그분이 소개해준 세미나에 데리고 온 어떤 영어학원 원장님을 시작으로 그 밑에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한쪽이 된다는 거는요 이분의 컨택으로 된 거잖아요 나머지 한쪽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확실히 한쪽이 됐는데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더 확실히 비전을 보고 나머지 소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 상황에 맞는 세부 목표 정하셔가지고 전 여기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는 게 원데이 세미나 가기 목요일날 오프라인으로 석세스 아카데미 가기 그리고 에이코리스트 체크하기 요거를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리고 매출 체크 그리고 매일매일 만피비 최소 많으면 오만피비 더 많으면 십만피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자 하루에 십만피비 판다 앱솔루트 한 개 하루에 앱솔루트 한 개 팔면 백오백만피비 스폰서도 같이 뛰면 세세마 가능해요 근데 하루에 앱솔루트 하나 파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전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를 열었어요 하루에 화장품 하나 팔면 망해요 안 망해요 근데 애터미는요 하루에 화장품 하나 팔면요 인페리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앱솔루트가 어려우면 만피비라도 하루에 만피비라도 전달하자라는 목표를 잡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피비 목표 잡아서 딱 만피비 하라는 게 아니라 2만피비 3만피비 할 수도 있죠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전업자가요 하루에 만피비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업자가 요즘에 만피비도 막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부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업자는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만나셔서 그래요 안 만나셔서 저는 하루에 화장품 세세트 파는 거 목표를 잡고 안 팔리면 집에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실제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유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애 때문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날 내가 목표를 못했으면 저는 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유모차 장바구니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붕어빵 아줌마한테도 팔고 김밥집 아줌마한테도 팔고 내 목표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업하냐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내 목표니까 하루하루의 목표를 지켜나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데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식단 조절하고 1시간 운동한다고 살이 당장 10kg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빠지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하면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애터미도 오늘 하루 공칠 수도 있어요 30군데 돌았는데 한 명도 회원가입 안 하고 칫솔 한 통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칫솔 한 통은 사더라고요 제가 칫솔 한 통이라도 못 팔아본 날이 제일 못 판날이 칫솔 한 통 제일 못 판날이 제가 칫솔 한 통도 못 판날을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아무나 보면서 사장님 제가 진짜 오늘 목표 제가 좋은 선물 사야 되니까 저 천 원만 주세요 천 원만 그리고 칫솔 하나 줘요 원래 이거 천 원짜리 칫솔인데요 제가 두 개 드릴게요 전 그렇게라도 했어요 목표 이루려고 제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게를 돌았는데 아무도 회원가입 안 해서 힘 빠진대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걸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하루하루의 목표를 지켜나가시라고요 그걸 꾸준히 하면은요 오늘 거절만 당하고 내일 거절만 당하고 모레 거절만 당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사업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엄청난 성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에이 해봤자 안 되네 생각하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루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매일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에이코어 리스트대로 하세요 에이코어 리스트에 있는 거 다 지키세요 책 읽기, VOD 보기, 소비자 전달, 미팅 참석, 사업 설명, 상담 이런 거 전부 다 지키세요 되나 안 되나 6개월 해보세요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도 안 된다 매일 소비자 전달했고 매일 사업 설명했고 안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에이코어 리스트 들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매일 외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스템 활용 이걸 하면서 애용하고 잘 알아보고 목표 설정에서 행동하면서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면 100% 성공합니다 저 장담해요 저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중에 뭐 하나를 안 해요 세미나를 안 온다던가 목표 설정을 안 한다던가 매일매일 행동을 안 한다던가 애용을 안 한다던가 뭘 하나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다 되시는 분들은요 성공자로서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세미나에 오면 다 알려줘요 내가 애용하고 알아보고 목표 설정해서 시스템에 참석부터 하고 나 같은 사람 또 찾는 거 그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사업자로 나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사업하신 분들 분명히 한 게 옵니다 저도요 줌 이용해서 소통하고 상담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비전을 보고 성공하겠다고 나온 사업자들 사업자들은 줌을 이용해서 상담하고 소통하기 가능한데요 비전을 주기 위한 컨택은요 온라인으로 너무 힘들어요 만나서 신뢰 쌓고 사업 비전 보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성장했던 이유는요 제가 직접 컨택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안 할 땐 제가 했어요 사업자 컨택을 했어요 제가 직접 3,4개월 관리를 했어요 제가 바빠지기 전까지 할 일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는데 탭스 라인으로 사람 달아야죠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누가 활용을 잘하느냐가 이제 성장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많은 씨앗을 세미나장에 뿌리세요 그리고 끝나고 피드백 오늘 어떠셨어요? 막 흥분했어 처음 세미났는데 제가 그 마케팅 플랜 강의 한 날 강의 끝나고 내려오는데 형제 라인 분이셨어요 날 딱 잡으시더니 자기랑 좀 같이 다니지 자기가 사람을 뭐 하는 테니까 나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데리고 다니고 싶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오신 분이래요 거기 스폰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총장님 강의 듣고 사업 결정하셨어요 지금 부동산 때려치신데요 이러더라고 제가 때려치세요 이랬어요 때려치시고 애터미 사업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미나장에 씨를 뿌렸는데 잘 모르겠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데리고 오세요 근데 계속 부정 떨어 버리세요 그냥 잠깐 내버려둬 어 너는 애용 열심히 해줘 아니 그분이 부정을 떨어서 내가 힘이 안 빠지면 계속 초대하셔도 괜찮아요 혹은 이분밖에 없어 반복 초대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안에서 부정 떨면 안 초대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왜 자꾸 부정 떠는 사람을 비전을 보게 하시려고 하세요 대부분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씨뿌려놓은 그 밭을 망칠 수도 있어요 부정 덩어리가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컨택하면 좋죠 세미나장에 씨앗 뿌리고 거기서 비전 본 사람 그걸 찾아야 돼요 비전 봤어 그럼 시스템 강조 시스템 데려오고 근데 나부터 시스템이 안 나오니까 초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어도 사업자라면 무조건 오프라인 시스템 저는 센터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센터 문 닫으라고 왜냐면 센터에서 강의를 듣는 게요 비전이 별로 안 돼요 현장에 오는 것보다 물론 너무 거리가 멀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원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사람이 있으면 올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고 그 분위기 때문에 안 가던 분들까지 저기 가는 게 맞나 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저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미나 뭐 긍정의 원더우먼 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 활용하고 또 본사에 컨텐츠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서 부업자분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전업자분들이라면 다 같이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미나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전 지역 세미나가 물론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오롯해서 다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게 파트너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지역원대 생기면 또 나 돌아야 돼 아니면 가장 파트너들이 많은 곳으로 가겠죠 여러분들 세미나장에서 서로 보는 거예요 함께 얼굴 부딪히고 신뢰 쌓기 하고 스폰서 파트너 얼굴 보고 그러면서 함께 끈끈해지는 거 고생도 같이 하면 더 끈끈해져요 더 새로운 사람 컨택해서 세미나 같이 다니고 총장님이 저를 보고 계신 걸 몰랐는데 헤어져 있었대요 제 정신 차례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나부터 세미나 다니고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시작됐잖아요 목표에 추가하세요 매주 한 명은 데리고 가자 여러분 매주 세미나 때마다 딱 한 명만 데려가도요 여러분 1년 후에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세미나 많이 데리고 오시는 분이 무조건 성공해요 전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덕우 인페럴님도 처음 에터미 사업 시작했을 때 이 세미나 자리에 반을 내 파트너로 채우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해나가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 만들었는데 성공 못하는 게 바보예요 여기에 데리고만 오면 되는데 저희 스폰서이신 유성준 회장님은 강의할 자신이 없는데 여기 데리고만 오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셨대잖아요 그건 할 수 있겠다 여기 데리고만 오면은 월천댁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셔서 정말 원천댁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진짜 올해 세세마까지 있잖아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세세마 목표 딱 잡아주고 내가 뭐 세세마를 해봤어요 목표를 잡아주지 나부터 해보고 세미나 한 명씩 무조건 데리고 오고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꾸준히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표 설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뛸 수 있는 목표 설정 세미나 현장에 갈 수 있는 목표 설정 이런 목표 설정을 해나가시면서 올해 다들 각자 목표한 것보다 한 단계 아니고 두 단계 더 성장하는 이익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나 아직 내 목표 안 잃었다 월화수목 금토일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리고 애용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팩하고 매일매일 건강한 식품 챙겨 먹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안녕하십시오 cargo